학생 학생 여기 뭐 파는 데야? 어 이거 장바구니네? 이거 주는 거야 이거? 이거 그러면 하나 줘 나 하나 줘 선물 줘 이거 6,000원? 형은 없어 선물 줘 저기 선생님 유니폼 하나 살 수 있을까요? 얼마예요? 사이즈가 어디까지 나와요? 사이즈는 115까지 있어요 130 없어요? 없어요 없어요?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입어요? 제작하셔야 돼요 예? 제작 한번 해줘요? 알아서 하세요 그럼 제일 큰 거 한번 입어봐도 돼요? 네 입 다 쬐지면 어떡해요? 꼬매셔야 돼요 이거 지비츠 이거 신발까지 이렇게 다 주는 거예요? 아니요 아니에요?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지 당연히 이건 줄 알고 사람들이 살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산 사람들은 이거 그냥 사잖아요 이거 신발 줘요 어차피 이렇게 해놓은 거 아 네 네? 네 가져가세요 유니폼이 남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지금 핑크색도 있잖아요 네 저는 보라색을 좋아하거든요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럼 저희가 다음 시즌에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할 거예요? 뭐 윗분들께 말씀드려서 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기 친구 네 저 유니폼은 좋잖아 나도 입으면 저렇게 돼? 저 멋있는데 아 나도 입으면 이렇게 될까? 나도 입으면 이렇게 멋있을까? 아 이게 저희가 이 마네킹 같은 경우는 따로 판매를 하는 걸로 가져왔기 때문에 고객님 체형이랑은 또 좀 상의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해놓고 팔면 다 이렇게 보고 살지 나도 지금 이거 보고 멋있어가지고 살려고 하는 건데 내가 입으면 이렇게 안 되잖아 이거 네 저희가 사실 이렇게 마네킹을 이 마네킹을 가져온 이유가 최대한 이 옷이 좀 잘 좀 판매될 수 있게끔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서 이제 고객님들마다 그럼 내가 입으면 이렇게 안 된단 말이지 결국은? 어 그거는 이제 착용을 해보시고 아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핏 같은 경우는 되게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직접 입어보시고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고청주 프로직구단에서 MD랑 대학생 마케터 담당하고 있는 정은교 사원이라고 합니다 MD샵에서 근무하시면서 들어주기 힘들었던 고객들의 요청들이 꽤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? 아무래도 유니폼 관련해서가 많은 것 같은데 현장에서 인력도 부족하고 저희가 대행사 없이 저희 구단 자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팬들이 예를 들면 뭐 현장에서 커스텀 마킹을 해달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마킹이 되게 많이 밀려있는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력도 없고 좀 환경이 좀 아직 개선이 많이 덜 돼서 그런 요구들을 다 일일이 들어주지 못해서 사실 그래서 컴플레인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 홈페이지에도 글 올라오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오고 좀 담당자로서 다 좀 잘 들어주고 좋게 좋게 넘어가는 상황을 만들고 싶은데 저도 그런 여건이 안 되고 하니까 좀 아쉬운 게 있긴 했었어요 아직 환경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경기장에서 저희도 아무래도 매뉴얼도 있고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일일이 그런 요구들을 다 들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그래도 최대한 양해 부탁드리고 매치데이가 아니더라도 이제 직접 저한테 연락처로 전화 주시고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면 최대한 저희도 원하시는 마킹이나 이런 거 도와주려고 노력하려고 하거든요 경기장에 좀 일찍 방문해 주시면은 원하시는 마킹이나 아니면 물품 구매하는 것도 좀 원활히 가능할 것 같아서 경기 시작 3시간 전에 오픈이어서 그때 맞춰서 최대한 일찍 와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좀 열심히 노력하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MD 대행사 없이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셀렉하고 한 상품들이 많은데 좀 많이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